안녕하세요. 양말 커플입니다. 안녕하세요. 양말 커플입니다. 오빠, 재도전이야? 비비! 둘 다 후박하겠습니다. 누가 왜? 둘 다 후박하겠습니다. 내가! 그렇지, 앞으로도. 오, 앞으로 조근 같고. 아, 이런 느낌 알겠다. 뒤에서 엉덩이 트리지. 뒤에서 비는 거야? 뭐야, 강의하는 거야? 뒤에서. 그렇지, 뒤에서. 오, 멀어졌는데요? 선생님, 이거 맞아요? 뒤로 갈게, 뒤로 갈게. 덧토랑. 점점 멀어지는 거 아니죠? 아, 예상치 못한 이런 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거고 하지만 당황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가자! 당황하지 않습니다. 오빠, 화면에서 뒤랑 비가 점점 사라져. 왜? 내가 점점 뒤로 가야 보이는데? 이거 아닌 거 같은데? 아, 멀어지고 있냐. 그냥 H로 갈게. 아, H? 아, H? 아, 진짜. 그냥 다 하나하나 해보는 거죠? 되는 거 가져가야지, 우리가. 그렇지, 그렇지. 아, H가 낫겠다. 얘는 이제 못 볼게. 내가 빼놨거든? 어. 아무도 못 가져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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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다, 좋았다. 좋았다, 좋았다. 나쁘지 않았다. 어, 나쁘지 않아. 없을λε, 배 rend지 않으세요. 잡아 interpret onh 잔 정 tab 나쁘지 않았는데? 너무 무겁나? 아래까지 집게가 쏙 들어와야겠는데 아래까지 집게가 쏙 들어와야겠는데 아래까지 하자 밀어! 좋지 오빠 기회는 세 번이야 응 아까 봤지? 마지막에? 맞아 맞아 마지막에 했으니까 이번에도 몰라 끝까지 해봐야 돼 뒤에 세 번이면 두 번이면 두 번이면 한 번 붙이고 넘기고 좋아 가보자고 앞으로 앞으로 제발 쫄깃쫄깃한데 밤 거의 넘어간 거 아니야? 나는 출구통으로 가는 줄 알았어 지금 여기 속상해 와 와 오빠 근데 H 뭐야? H! 우동 그릇 우동 그릇 우동 그릇 우동 그릇? 아 필요한 거야? 응 불 필요한데 당근각인데 당근각인데 밀어줘 제발 밀어줘 밀어줘 아잇 오 이거 몰라 과연 아까워 가 가난한 거야 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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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 챙길 때 앞으로 챙겨야 되는데 뒤로 숨기면 이제 와 오빠 두 번 남았어 가슴 아퍼 쫄어오는데? 쫄려 아 너무 정파다 큰일 났다 와 이거 몰라 이거 몰라 뒤로 가나 설마? 와 이거는 사장님도 집에 가라 이거야 시간이 늦었다 이거지 아휴 아깝다 아 아깝긴 해 자 마지막 가보자고 자 한번 쏙 밀어주고 오빠 신중하게 해 이제 기회는 다섯 번 남았다 일단 뒤에서 밀어주세요 밀어주세요 앞으로 누워 앞으로 누워 앞으로 누워 아아 누워줘 제발 오오 오오오 아 그래도 앞으로 왔어 어 왔어 왔어 앞으로 왔으면 된거야 뭐지? 하나가 늘어났는데? 타고 있는데 이런 적은 처음이네 또 한 번 남았다 또 한 번 남았다 양말 커플에게 운동 쓰레시라 난 마치 우리 알아본 줄 알았어 말 걸길래 깜짝 놀랐네 와아 와아 어 오빠 하하 야 마치 금방 자연스러웠어 이랬다 제발 오오오 당연 아 아 아 아 오빠가 거기 잡아지나? 여기 제발 됐지? 오 됐다 됐다 어 앞으로 앞으로 아 와 아 아 현기증 나 또 대박 그렇지 됐어 됐어 들어올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잡고 그렇지 잡아야 돼 잡아야 돼 아 못 잡는데 그러면 이제 발이 안 치고 발만 걸쳐서 제발 제발 과연 과연 두 개 잡았고 아 오 오 걸쳤어 걸쳤어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오빠 이제 마지막이야 뒤에서 또 잡아야 되나 아닌가 뒤에서 잡아? 오빠 확률은 반반이야 과연 과연 오 와 바꿔야 돼 지금 천 원짜리 있어? 천 원? 천 원 없는데 약간 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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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마리가리야? 오 오 오 너무 놀란거 아니야? 오 저기 멀리 던져버린거야 뭐 저희 오 아이 오 오 우리 이번에 성공하면 세번째다? 여기서 움직이질 않네. 그냥 뒤에 잡아? 어차피 뒤에 잡으면 지우개가 앞으로 가서 문제중심이 앞으로 바쁠 것 같긴 한데 불안하니까 한번만 더. 불안하니까 한번만 더야? 한번만 더. 추측해. 추측해. 아 빠진다. 과연 그 결과는 여러분 함께 보시죠? 오 이거 아닌데. 이거 몰라 이거 몰라 과연 와 됐다 오빠 하이파이브 드디어 와 이게 얼마짜리 우동 그릇이야 짱 비싼 거네 와 드디어 우리 집에 가는거야 왜 안열려 와 진짜 비싼거야 오빠 내일 점심은 우동이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